인지활동과 신체운동은 신경망을 생성하고 강화하여 치매를 예방합니다. 특히 인지활동을 병행하는 신체운동은 신경망을 좀 더 다양하게 연결하여 치매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전 랜더우 교수는 건강한 노인 80명의 인지활동을 조사해 뇌의 노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위축되고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단백질 노폐물인 아밀로이드가 쌓입니다. 이 양이 과다할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푸타인 가상 intens이 속성형형형형형과 조사기와 성형형형형형형명의 인지환됩니다. 어떻게 아이스크리 인지를 보온요? 뇌의 위험을 통해서 아이스크림이 아름다운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폭 often가가 있었네요. 어떤 평택이 보거나 아이스크림이 어깨 puedan 없을까요? ику자, 아이스크림이 전혀 있었네요. 이날 이낙 jos, 아름다운 기자가 무서보 영향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적을 편하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인지환복은 감염 pouco 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치매에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면 비슷한 나이에도 아예 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는 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에 아밀로이드가 다량 쌓여도 겉으로는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면? Age does increase the risk of having amyloid even when being cognitively normal, but there are very old, cognitively normal people who have no amyloid in their brain. So another question in the field is, how do we prevent the accumulation of amyloid altogether? And that was something that we found in our study was that cognitive activity actually seems to be associated with less amyloid altogether.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노인 치매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립장수의료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뇌건강교실. 집에서 무료한 생활을 보내던 노인들은 이 교실 활동에 참여하면서 예전보다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歩きます. 자, 그럼 여러분, 한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두 번 aid 도 usa 가? disappointment이acy. 한 명이요. 두 번 aid 도ailed에는 다리티가 그 다음에 내 쪽 ambassadors을 대했어요. 해당 교실. fine. обр Opera. 뇌건강교실에서는 단순한 신체운동이 아닌 두뇌를 함께 쓰는 운동을 배웁니다. nem thank you so much. 뇌건강교실에서는 단순한 신체운동이 아닌 두뇌를 함께 쓰는 운동을 배웁니다. 무조지 학생들부현. 80 가까운 나이에도 마라톤을 즐겨하는 후지모토 마코토 씨. 누구보다 열심히 뇌 건강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인지 기능도 2년째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립장수의료센터의 연구 결과 뇌 건강 교실에 참가한 노인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뇌보다 위축 정도가 훨씬 덜했습니다. 국립장수의료센터의 연구 결과 뇌 건강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립장수의료센터의 연구 결과 뇌 건강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 그리고 끊임없는 두뇌 훈련. 우리를 치매로부터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뇌의 힘을 키우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데니스 신부는 고령의 나이에도 언제나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뇌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게 그가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뇌는 스스로 변화하는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뇌 맺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뇌 맺집이 큰 사람은 맞아도 끄떡없듯이 뇌가 좀 더 크고 연결이 좀 더 많았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전적인 거나 환경적 요인들이 분명히 관여를 할 테고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 맺집이 장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뇌 맺집이 장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뇌 맺을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이 달라졌습니다. 뇌 맺을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 맺은 뇌 맺은 장소가 더 플라스틱한 일을iscover하니까 이 시기에을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his understanding our brains are continuously plastic and this is a great asset, a great gift that we have that we can make better use of, that we should make better use of. We have the capacity to be stronger or better next month as compared to now if we just engage our brain to our advantage. We will be able to make better use of. We will be able to make better use of. We will be able to make better use of.